천지연폭포를 보러 왔어요 폭포 입구죠? 여기는? 매표소도 하고 천지연폭포에 들어가기 전에 매표소를 하고 매표소에 왔습니다 저기요? 소리가 들리네요 응? 소리가 들려? 하는 소리 들리죠? 여기가 폭포가 들리고 있어요 엄청 멋있네 여기도 폭포를 가는 다리인가봐 저 다리를 건너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천지연폭포도 있고 저기 동백꽃도 많이 피웠네 불이 엄청 많네요 오리 봐봐 오리 오리! 오리다! 오! 저기 매달리 응 세상에 잘 보여준다 세상에 잘 보여줘 2.5는 자 성인 둘 어린이가 어린이가 어린이는 하나 서지훈은 초등학교 안가서 꽁짜 엥헤헤 헤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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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자 뭐라고 써있나? 읽어보세요 시의한 목표의 우승을 환영합니다 천재하는 거에 우승을 환영합니다 위로 위로! 물이 위로처럼 일어나요 그러네 물이 위로처럼 일어나네 도착했습니다 코코에 도착을 했죠? 오른쪽 게 훨씬 더 크다 그렇지? 네 왼쪽 물줄기 물줄기가 두 군데에서 나오네 네 한쪽은 작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렇지? 물도 많고 와보니까 어때? 연기다 연기 나는 거 같지? 그러네요 천재연 여기 써있어 천재연 이게 쬐까나 물이 이렇게 아까 저기 와서 연기 나는 거 있죠? 그게 쬐까나 물이 이렇게 튀긴 거에요 어때? 어때? 됐지? 서지연도 해봐 빨리 빨리 고마워 좋지? 고마워 서지연은 키가 작아서 서지연은 키가 작아서 고마워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쪼끄매 쪼끄매 여기서는 쪼끄매 보이지? 가면 엄청 커 가보자 여름에 수영하면 어쩔 거 같아 고마워 두 갈래 폭포가 쏟아지네요 여기도 두 갈래 폭포가 쏟아지죠? 어때? 멋있어? 여기 폭포가 여기 올라갔지? 여기 폭포가 저기 딱이야 이제 폭포 내장받다가 짜증이 나 여기 올라갔어요 어디야? 여기 여기 이 폭포는 아까 폭포와는 달리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야 여기 바다잖아 그치? 여기 바다 바닷가로 직접 떨어지는 정방 폭포 저기 저기 아니 저기 헤녀 할머니가 못 파시는 집 한번 가보려고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해산멍게 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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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소라도 있고 꿀소라 새삼도 지금 홍삼이네 홍삼 안녕하세요 홍삼이? 응 홍삼 움직인다 어디? 뭐가 홍삼이예요? 얘 아 얘요? 응 홍삼이예요 뾰족뾰족 가시 나있는거 누구? 전복도 있고 안 움직이는데 내가 볼 때 얘 움직이잖아 얘 봐봐 얘 얘가 살살 움직여서 저 앞으로 가고있어 살살? 응 너네는 그쪽으로 왔어? 얘를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자 쟤네 저기 앉아있는 데다 놔 응 너네는 안먹어? 안먹어 왜 안먹어 먹어 안 먹어 아빠랑 엄마만 먹어? 그래도 또 도망가있는거야 거기? 안먹는다고? 왜 구경원에 안 그래? 안 먹어 네 뭐지? 뭐지? 안 먹었어? 네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